자 누가 판단에서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DJ Sparrow님 let's go 아 이 음악 오케이 보아 먼저 굳이 굳이, Louie, Louie, Indie, Indie, Prada Band basic bitches wear ide puration so I don't even bother Oh updating that to взying oh Organ L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 아잇! 여유 오 마이 갓 오, 이거들었어 오케이 넥스트 자, 신경 당장 마지막 팬들 두 번째 좋아 누구 daí? 굉장히 펑키한 분위기이네 는 무ży 아니 Сейчас 도망 오 잇 2분정도 AK 2분정도 어디있어요? 워하 추리같이 1세 2세 오케이 4 3 오케이 1무 5 2세 자 이게 흉린떡 마지막으로입니다 잘한다. 오우! 달렸어 달렸어. 하아이 예아 오케이 배틀셋 아 네 이게 컬러가 확실히 달라요 두 친구가 안무는 굉장히 진지하고 안무는 굉장히 펑키한 네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심사위 형님들 괜찮으세요? 맞아요 하하하하 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십니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조지 3 2 1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다 보세요 어 누가 어떻게 자 마지막 티켓은 앵크로 맞죠? 앵크로님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앵크로님 축하드리고요 도아님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눈빛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